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경기도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도청사의 세월호기를 개항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청사 국기개항대에 노란 깃발이 퓰럭입니다. 까만 리본 그림 밑에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일한 문구가 새겨진 세월호기입니다. 경기도는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경기도청사의 세월호기를 개항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청 국기개항대에 걸린 세월호기를 보며 그날의 약속을 다시 되새겨본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약속,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앞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는 4월 말까지 세월호기 개항을 통해 추모의 뜻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